안녕하십니까 느낌 있는 재즈 패널의 김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재즈뿐 아니라 음악이 꼭 재즈만 있는 건 아니죠.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가요, 팝, R&B, 힙합 수많은 종류의 음악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재즈를 접하기 전에 클래식을 먼저 공부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가요라든지 팝 공부를 좀 했거든요. 영어 음악도 피아노를 많이 쳐보고 그 이후에 저도 재즈 피아노로 옮겼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재즈 피아노 가기 전에 가요라든지 팝을 많이 쳤을 거라고 저도 봐요. 왜냐면 거의 단계가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가요 열심히 치고 그 이후로 누군가 혹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재즈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 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그러면 재즈하고 가요하고 이렇게 딱 섞어 놓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게 딱 될까? 아주 접점을 잘 이룰 것이냐라는 접목을 잘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간단한 팁 아주 심플하게 보여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죠. 솔직히 재즈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화성적인 부분에서 접근이죠.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가요 반주할 때도 보면 멜로디 치면서 코드 치는 경우도 있지만 왼손으로 베이스 팀에서 코드만 이렇게 치죠. 오른손으로는 가요 반주할 때, 연주 말고 반주할 때 그때 반주를 그냥 주어진 어떤 코드만 보고 치는 기본적으로 치는데 거기에 이제 뭐한다? 2,5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2,5,1에서 이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원이거든요. 이 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이아톤이 코드예요. 예를 들어 C 메이저 키에 뭐 곡이 있어. 그럼 C 메이저부터 D 마이너, E 마이너, F 메이저, G 마이너, G7이네요. 죄송합니다. A 마이너, B 하프 딥이시까지 7개의 코드. 이게 1이 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1,2,5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넣어보고 쳐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래가 C야. 그 다음에 쭉 하고 나서 이제 노래가 F가 하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4도가 당연히 나오니까. 그럼 이 앞에 여기 비어있잖아요. 여기에 뭐 넣는다? F에 해당되는 5, C7 혹은 G 마이너 이런 식으로. 뭐 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만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상황에 따라서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2만 넣고 들어가는 방식.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멜로디하고 부딪힘이 없으면 돼요. 부딪힘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좋은 사운도 나오고요. 만약에 좀 더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더 쓸 수 있다. 그럼 2,5,1의 대리코드 개념인 2,2,1의 반음 개념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C7 대신 뭘 넣어요? F7 이런 식의 사운드를 좀 넣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화상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5,1을 잘 다루기만 하면은 생각보다 좋은 사운드라고. 그 다음에 2,5를 코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다 우리가 A펌, B펌이라고 하는 텐션 보이싱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면 좀 더 재재한 맛을 가요에서 쉽게 끌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블루지한 상황을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블루지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1도하고 4도가 여기도 보면은 1도, 4도가 메이저죠. 그렇죠? 메이저 코드인데. 이 메이저 코드를 뭘로 바꿔버리냐? 도미넌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도7인 C7. 그 다음에 F7 이런 식으로. 노래를 바꿔버리면은 이제 사운드가 확 블루지한 느낌으로 바뀌면서. 좀 재재한 느낌으로 또 변형이 됩니다. 완전 재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블루지한 상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뭐 또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4도, 5도, 1도. 그러니까 투파이브 안에 원래 값은 4도, 5도, 1도인데요. 이 5도 대신에 4도 마이너의 모델리트 체인지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이 4도에 마이너의 대리코드인 flat 7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F 메이저에서 G7, C로 간다고 했을 때. G 대신에 F 마이너. 이후에 이제 더 진행시키는 방식. 혹은 F 마이너 대신에 B flat 7. 이런 식으로. 사운드 내면은 꽤나 멋있게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요거를 이제 F 메이저 G7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파이브를 좀 더 이제 마이너화 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좀 재즈화 돼요. 왜냐하면 재즈라는 음악이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을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브더미너트 마이너의 표현들도 쓰면 꽤나. 멋있게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입문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재즈를. 재즈다운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반음계적인 요소들.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이 반음계적인 크로마스 시즘을 좀. 이용하면은. 생각보다 좀 더 멋있는 사운드를 발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코드 여기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지금도 이제 CSF로 갈 때. 만약에 이제. 4개의 코드를 넣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한번. 거꾸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원래는 노래가 뭐. 예를 들어. 솔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학교는 땡땡땡인데. 뭐 이런 식으로. CSF다. 그러면 이제.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원래 G7 들어갈 거를. 뭘로 바꿔버린다. 아까 지워버렸네요. 제가. Bb. 뭐 이런 게. Bb7. 지금 다 보여드렸죠. 한 번에. 한 번 쭉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은. 생각보다 이제. 좀 재잔 느낌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좀 재즈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가열들이 좀. 있어요. 있어요. 아예. 그냥 무조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도깨비의. ost 중에서 이제. 첫눈. 이런 곡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워낙에. 그 팝 발라드 형태가. 너무 강해서 힘든데. 약간. 그. R&B 라든지. 좀 재잔 느낌을 주는. 곡들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이언티의. 그. 크러쉬의. 어떻게 지내. 혹은. 긴 건모의. 미안해요. 발라드. 하지만. 그런 곡들은. 이미 재즈의. 형태를. 어느 정도. 뛰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재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곡들. 되게 쉽게 풀고. 그 다음에. 트로트 곡들 중에서도. 트로트가 솔직히 생각보다. 굉장히 좀. 방대한. 어떤. 스타일을.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트로트라고 하면. 정통적인. 트로트만 있는 것 같지만. 뭐. 탱고적인 부분들. 을 끌어들여서. 예를 들어. 방실이가. 가수 방실이가. 이제. 서울 탱고할 때. 그. 느낌이 완전 탱고 스타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윙적인 효과를 좀 주는. 그 트로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팔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곡 중에 하나가. 노란 셔츠를 입은 사나이. 그 곡이. 굉장히 스윙풀하거든요. 노래 자체가. 노래로는. 트로트의 형태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트로트 핀이 나오는데. 실제로 노래의. 전반적인 흐름은. 약간. 스윙적인 흐름을. 좀 타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로트에서도. 그런 스윙적인. 그런. 노래들이. 몇 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정한 곡들 안에서도. 지금. 보이고요. 솔직히 또. 가수들 중에서도. 어. 좀. 그런 쪽을. 지향하는 가수들이. 좀. 존재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좀. 그 재즈적인. 그 투 파이브를. 굉장히 자주 쓰고. 아주. 급진적인. 그런 코드 진행을 잘 쓰는 가수가. 누구냐면. 누구냐면. 김동률. 이라는. 피아니스트. 가수. 싱어솜 라이터인데요. 김동률 씨가. 곡을 그렇게. 많이 써요. 투 파이브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게. 쓰는 방식을 이용하고요. 뭐. 이적이라든지. 같은. 그런. 같은. 스타일의. 음악들. 그 다음에. 이소라 씨도 마찬가지로. 재즈한 느낌을. 아주 잘 주고 있고요. 김건모 씨도 마찬가지고. 그 가수들을 보셔도. 잘 찾아낼. 그런. 류의 음악들이.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뮤지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다 할 순 없겠지만. 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분들의 음악을. 재즈화 시키면. 굉장히 좀. 쉽게 풀어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제. 잠깐 드리는. 조그만 팁이지만. 그 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